주말인데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나? 뭐 데이트라도 있나? 아이, 데이트라뇨. 그냥 주말이고 해서 기분전환으로 입어봤어요. 데이트? 그건 좀 힘들겠는데? 이리 어쩌지? 이번 프로젝트가 빡세서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? 아, 저... 얼마나요? 뭐, 글쎄. 이래저래... 오래? 뭐야? 지금 주말에 갑자기 불러내서 불만인 거야? 그래도 회사에서 일 좀 한다는 그런 에이스대만 내가 특별히 부른 건데 이렇게 싫은 내색을 하면... 정말이지? 난 나쁜 기집애. 난 나쁜 기집애. 뭐, 그게 아니라 그죠? 업무적인 게 궁금한 게 많아서요. 아아, 그런 거 걱정하지 마. 승아씨가 이번에 정리해야 될 자료들이 너 허무나 많아서 내가 압축 파일로 만들어놨거든. 그런 거 걱정 못하게 내가 바로 메일로 보내줄게. 한 밤 10시 정도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. 좋지 아 그리고 한팀장하고 원팀장은 간단하게 2019년도 자동차 영업시적 아웃라인만 살짝 좀 잡아줄래 그건 거의 정리 끝난 파일 아닌가요? 이놈 무자식 이놈 무자식 부장님이 보다 완벽한 파일을 빨리 보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야 That's right 역시 원팀장은 내 마음을 잘한다니까 뭐 한 한두 시간 정도면 되겠지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우리끼리 이태원 힙한 곳에서 맥주나 한잔 아뇨 전 선약이 있어서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기다리신 파일인 만큼 빨리 정리해드리죠 그러던가 Let's go heavy go 아 이놈의 일 좋다